간밤 가장 뜨거웠던 CPI 지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실까요? 미국의 6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3.1%였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를 했는데요. 또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는데 이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안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먹거리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던 품목 중 하나인 달걀값이 작년보다 7.9% 하락한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공급망 차질 해소로 신차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중고차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대의 2배를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연준의 7월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연내 2회 추가 인상을 시사한 연준이 이러한 계획을 반드시 관철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근원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만큼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오는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OECD와 주요 20개국은 현지 시각 10일부터 사흘 동안 총회를 열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발효 시에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디지털세 부과는 2026년이나 2027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세금이라는 것은 138개국이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디지털세 필라원으로도 불립니다.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 마련된 과세 체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대상은 삼성전자가 될 전망인데 관련된 흐름들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아마 오늘 시작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 뉴스입니다. LG전자는 어제 마곡동 LG의 사이언스파크에서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조조한 LG전자 사장은 가전은 LG다라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겠다라면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해서 2030년에는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성장 동력으로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전환, 그리고 B2B 사업 가속화, 그리고 헬스케어 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 진출을 꼽았는데요. 또 LG전자는 전기차 충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근 자회사죠. 하이비 차저를 통해서 국내 제품 4종을 출시를 했는데 내년 북미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요. LG전자 계속해서 전장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전장 쪽으로 계속해서 기대감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SK스케어 쪽의 공시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고요. SK스케어는 의료기기 업체 나노엔텍 지분 28.4%를 A플러스 라이프에 매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금은 약 515억 원인데요. 당초 SK스케어는 국내 사무펀드인 JNW 파트너스의 나노엔텍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지만요. 매각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인수 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매각 금액이 기존보다 약 65억 원가량 줄었지만 나노엔텍 주가 하락에도 사업 경쟁력 등을 인정받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해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